넌 괜찮은 거지? 뭐 행아도 뭐 걸어는 단위더라고 그럼 뭐 괜찮은 거지 뭐 야 둘이 뭐 이렇게 오해가 있고 그런 건 아니지 그런 거면 풀면 되는데 그래 대답하지 마 아이고 난 행아가 생각할수록 대단하다 너 막말로 너 연애 그런 건 너 아주 그냥 하위 1% 바보 등신이잖아 너 좋으면 좋다고 뭐 표현을 할 줄 아나 웃을 줄을 아나 안 봐도 비디오따 이래 오빠 나 사랑해 그런 걸 꼭 말로 표현해야 되니 아이 나 더럽게 재미없는 놈 좋아 야 진짜 너 케이크는 왜 안 사줬냐? 아니 뭐 나도 똑같지 뭐 우리 큰 놈이 블루베리 케이크인가 먹고 싶다는 걸 내가 안 사줬거든 38,000원이나 하더라고 케이크 다 거기서 거기다 내년에 먹자 그리고 동네 빵집에서 12,000원짜리인가 사주고 말았는데 생일날이 돼도 얼굴도 못 보고 살지 몰랐지 뭐 야 근데 너 진짜 왜 그랬냐? 그래 너도 뭐 부모 그늘 없는 땡볕 인생인 건 내가 아는데 그래도 넌 나 같은 개털은 아니잖아 어이 듣고 있냐? 아니 이렇게 한마디도 안 할 거면 날 왜 불렀냐 어? 어이 참 형이 몇 년 봤지? 어 꽤 됐지 나 고3 너 고1 때 우리 처음 봤으니까 형이 행아를 몇 년 봤냐고 어 야 그것도 꽤 됐다 걔 사수가 나였잖아 7,8년 됐네 어 행아 옆에 있는 남자 누군지 알아? 오빠 흉낑이던데? 사귄 네가 모르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아냐 모르지? 모르기는 한데 오빠는 확실히 아니지 걔 혼자잖아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무도 없는 생으로 혼자 명절때도 갈 데 없다고 그 피디들 당직 다 바꿔주고 에이 나도 기러기 시절에 한 두어번 부탁했고 어 그게 사람이야 너는 방독면이잖아 네가 나 때문에 그렇게 안절부절하는 동안 나는 화냈을 거 같아? 내가 조금이라도 안절부절하는 거 들키면 너 지금 그 눈으로 나 보잖아 그게 얼마나 숨막히는지 알아?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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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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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알았어. 알았어. 그럼 가서 그 독가스 같은 놈 다시 만나. 나는 이제 신경 안 쓸 테니까 됐냐? 됐어. 나 꼭 끌어올 거야. 어? 어디 가? 아휴, 술 냄새. 들어가 자. 어디 가는데? 나도, 나도 마실래, 나도. 대나한테 가는 거야. 다녀올게. 형아? 형아, 나도 보고 싶어. 아휴, 재미없다. 어라? 너의 하반신은 야구의 지침 당첨이네. 안 치우세요? 죽지요. 딱 보면 죽게 보이잖아요. 아. 오늘 돈은 많이 버셨어요? 보면 몰라요. 많이 버는데 이러고 있겠어요? 아휴, 팥이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. 딱 봐도 맛있겠어요. 난 이거 달아서 한 마리도 못 먹겠던데. 이걸 어떻게 몇 마리씩 먹나 몰라. 아. 몇 마리나 줘요? 세 마리만 주세요. 세 마리를 누구 코에 발라요? 이천원어치 사요. 내가 일곱 마리 드릴게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